아까 왔어, 금방 측정기 참으러 가고, 천천히 안 돼 말씀 잘 오시죠 처음 시도하는 거다 보니 그만큼 누군가 행복하려면 누군가는 희생을 좀 해줘야 되고 그게 우리 SB 담당자가 될 것 같다 우리가 희생을 하는 사람이니까 희생이다 좋은 의미로 간단하게는 SB는 행복이다 다 같이 행복하지 않을까 하다 보니 행복하네요 SB라는 한 배에 탄 멤버들 모여서 계획과 또 그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만난 어려움 고민들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하고 인터뷰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끼리 만나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공감대 형성을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동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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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의합니다